킬링 파트 여러분 각자 담당하고 있는 파트 도입부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I can be zero, I can be one I can be zero, oh I can be one 오, I can be zero, I can be one 저도 동윤이 다음 파트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데 어중간하게 걸터 앉아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삐딱하게 이런 파트입니다 포인트 한 분 있을까요? 어, 네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브 보여드릴까요? 네 멋있다 너네네네네